뭔가 명란이 들어갔다는 게 약간 안 믿기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 명란미나리젓이 전이 진짜 별미예요.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로. 저는 큼지막하게 때려줘야 돼. 저는 크게, 크게 먹는 거 좋아. 크게 죽었네. 우와, 잘 먹었네. 맛있겠다. 저거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전을 안 먹을 수 없지. 이 친구들 너무 맛있게 먹어. 와, 궁금하다. 미나리랑 명란이 이렇게 잘 먹을 줄 몰랐어요. 명란이 들어가니까 기본 간이 돼, 감칠맛이. 아, 맛있겠다. 명란이 평소에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약간 검거가 혹시 잘 들어오네요, 명란이? 댐. 이거 약간 툭툭 찌른다고, 이게 뭔가 명란이가 아니라. 응, 문이 뜯어. 비리지 않고, 비리지 않고 안쪽 깔끔해. 이게 보통 전을 간장에다 찍어 먹잖아, 보통은. 근데 여기는 꿀을 주셨단 말이지. 우와, 이게 되게. 이게 장난 아니에요. 우와, 신기하다. 아, 사장님 개구장이시네요. 꿀은 생각도 못했네. 아, 맛있겠다. 이건 꿀이다. 명란이 되게 짭조름하잖아요. 근데 이제 꿀 때문에 단짠단짠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맛있겠다. 아, 꿀 맛있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단짠단짠 느껴지네요. 꿀 들어가니까 고르곤졸란, 한국. 한국식 고르곤졸란 피자.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뭔가 MZ세대야, 이거. 진짜 MZ감정사. 소스 꿀만 주셔도 되겠는데? 꿀 너무 맛있는데, 이거? 다영아, 저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심지어 형님, 성분 다 줬어요. 아, 이제 메인 들어간다. 야, 메인입니다, 메인. 순한 맛도 상당히 매우 보이는데? 그러게, 되게 맛있겠다. 이제 김가루 한 모스 돌리자. 여기다 먹어버리면 안 되겠냐? 뭐 또 스타일이 이렇게. 너 그런 스타일 아니냐? 너 부먹 찍먹 이거 진짜 차이인 거야. 난 사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콩나물, 부추, 김가루 다 넣어. 여기다가. 하,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나 요한이, 요한이 믿고 한번 가볼게. 제가 부먹 싫어하는데. 요한이 믿고 한번 가봤어요. 진짜 이 콩나물을 진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한이 믿고 한번 해 보는데. 그래, 콩나물은. 이야, 다 부었네, 다 부어. 콩나물 들어가라, 그냥. 부추랑 그냥. 부추는 넣으라고 생부추를 줬네. 맞아. 넣어서 먹는 거야, 지금.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약간 아귀찜 같으려나, 콩나물이. 자, 먹어볼 거야? 먹어봐야지, 그러면. 먹어볼까, 안 먹어보자. 제가 참 설렜는데. 진짜 비주얼이 대박이야. 와, 미쳤다. 와, 냄새. 와, 미친다. 저기다 이제 김가루에 삭삭삭. 김가루.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우, 저거 와. 아우, 저거 와. 아우, 저거 와. 맛있게 먹네. 아우, 야. 야, 너 먹고 싶어? 어, 죽 나오려고 해. 원래 숟가락 가득 채워야지. 좋아. 와, 이 맛 짚으면 말 다 한 거야. 고맙습니다.